아리, 제이, 나야 벨라고. 문 좀 열었을래? 안녕 반갑다 내 사촌 동생들. 아 맞다 내 축하드리지. 그나저나 왜 이렇게 더운거야? 너희들도 덥지? 너희들 어떻게 하면 금세 시원해질지. 내가 아주 잘 알지. 거다 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지 않을래?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놓고 말이야. 어머? 얘네. 얼굴 화내지면 어쩐다? 가자.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져줄게. 그래? 그럼 내가 이대로 가지고 올라와서. 어떤 걸로 할래? 달달한 바닐라? 아니면 느끼한 초콜릿? 아니면... 호두? 뭘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? 뭐? 전부 다? 초콜릿, 바닐라, 호두? 흠... 그럼... 세 가지 마사탑을 만들어줄게. 난 내같이 섞은 걸 만들곤 했었어. 너희들 모르겠지만... 그게 얼마나 잘 팔렸는지 아니? 남는 게 없어서 달이었다구. 하하하하 하하하하